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 위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다 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계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 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진하신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분노에 차서 나가신다. 주께서 천둥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적군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앞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빼앗기고 약탈당했다. 그들이 모두 덫에 걸렸고 감옥에 갇혔다. 적군이 도둑처럼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나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 적군이 그들을 끌고 갔으나 그들을 돌려주어라. 곧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귀담아 듣겠느냐. 야곱 백성이 끌려가게 내버려둔 분이 누구냐. 도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내버려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